나한테도 기회를 줘, 재은이를 잊을 기회를 달라고. 됐구나. 됐던 거였구나. 저기요. 저기요. 제 친구랑 합숙하실래요? 야, 뭐야. 뭔데 남의 자리에서 찌꺼 버려. 싸가지 없는 자식을 봤네. 장아지가 없어요? 장아지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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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아지! 장아지! 동훈이가 매일 그렇게 술에 찔들어진다는 얘기야? 아, 그렇다니까. 아휴, 사랑이 뭐냐. 이게. 동훈아, 동훈아. 다 왔으니까 내려라. 고맙다, 친구야. 야, 야. 왜 멀쩡한 애가 이렇게 엎여 들어오고 그래? 멀쩡해 보여. 너무 슬퍼서 내가 걸을 힘도 없는데 멀쩡해 보여. 아니, 아니, 미안해.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? 술을 먹어도 안 돼. 내가 춤을 춰도 안 돼. 누가 나 좀 즐겁게 해줄 사람 어디 없나? 예, 예. 동훈아,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재밌게 해줄게. 응. 짤랑짤랑. 어느 손일까요? 웃어. 아이고, 없네. 콩냥콩냥. 재밌다, 재밌다. 그만이야. 짜증이. 속고친다. 입살, 벌금 만 원. 벌금이라니? 못 주겠다, 이거야. 친구가 사랑의 상처를 허덕했는데 그깟 말하니 아깝네, 너는. 아깝네. 어, 알겠어. 아깝네. 빨리 줘, 빨리 줘. 야, 야, 야.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? 양동근. 이거 웃기지? 웃기지, 웃기지? 웃기지? 정말. 슬픔에 확 속고친다, 진짜. 아, 정말. 왜? 이거 약하냐? 이거 웃기지, 웃기지? 웃기지, 웃기지? 그만해, 그만. 아, 정말. 재밌었네, 웃기지? 아니, 다시 한번 다시 한번. 야. 웃기지? 웃기지, 이거. 웃기지, 웃기지? 웃기지. 웃기지, 웃기지. 웃기지. 웃기지, 웃기지. 웃기지, 웃기지. 웃기지, 웃기지. 웃기지, 웃기지. 웃기지, 웃기지. 웃기지, 웃기지. 너 어떡하게 된 거야? 진짜. 불만 있냐? 불만 있냐? 어? 동근이 걔도 엄호한 거 같지 않냐? 우리가 오냐오냐하니까 그냥 작정해가지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들고 그치? 낯어. 그러게 말이야. 아무래도 좀 수상하지? 말도 안 돼. 걔가 지금 뭐 잔머리 굴릴 정신이라도 있겠어? 야, 구리구리 양동원은 충분히 그런 거야. 야, 야, 그만해. 니들 진짜 나쁘다.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? 참, 내. 야, 이게 누구 때문이니? 재은이 너 때문인 거 아니야? 뭐가? 왜 그래 또? 야, 이전. 너 그냥 동근이랑 사겨라. 우리가 힘들어서 못 살겠어. 야, 그래. 동근이 만한 애도 없다 생각해보면 봐봐. 동근이 인간성 얼마나 좋지가 않구나. 그래, 그래. 동근이 얼굴 상태가 너무나 좋지다. 남자는 얼굴을 잃는 거 다 필요 없다. 능력, 비전 아저씨. 비전 다 같이. 비전. 비전이 참 좋. 큰일 나라다. 야, 야. 아, 진짜가 아니라. 그냥 바보운들 이런 거 뭐 사귀는 셈 추구. 그냥 너 한번 같이 이거 깎고 사겨라. 아우, 진짜. 그만 좀 해, 진짜. 제발 진짜. 어이, 평상공주. 평상아. 왜 불렀냐. 할 말이 뭔가, 친구. 야, 양동훈 너 정말 이륙이야? 내가 뭐? 너 힘든 거 알아. 그래서 내가 너한테 더 미안하고. 아니, 미안할 게 네가 뭐가 있어. 나 아무렇지도 않아 걱정하지 마. 나 벌써 깨끗이 마음 정리했어. 뭐? 아, 그리고 실현당한 척 아닐까? 애들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. 막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야. 나 이제 살만 나, 살만 나. 죽겠어. 뭐가 어쩌고. 야, 그럼 너 이제까지 그게 좋아서 힘든 척 한 거란 말이야? 내가 원래 좀 그런 놈이잖아. 야, 이거 당분간 애들한테 하는 비밀이야. 내가 좀 더 울고 먹어야 되거든. 알지? 아유, 아유, 이 나쁜 자식. 아유, 진짜. 아유, 진짜. 아유, 네가 그런 걸. 아유. 야, 비밀로. 야, 비밀로.